개장 전 꼭 확인해야 할 이슈, 이슈앤 전략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수요일 네 분과 함께 해볼게요. 목요일이죠. 네 분과 함께 해볼게요. 타케어 뉴스 조호진 대표, 미르 경제연구소 정태근 이사님 오늘 처음 나와주셨고요. 또 프리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 반종민 소장, 헤레메스타 카창원 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분 어서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삼성전자의 5세대 HBM에 대한 엔비디아 퀄 테스트를 놓고 시장 관심이 아주 과도하게 쏠리고 있습니다. 최근 사실과 다른 외신 보도도 연달아 나오면서 시장에는 혼란을 더해주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한 투자자들 어떻게 좀 대응을 해보면 좋을지 조호진 대표님께 들어볼게요. 어제도 외신에서 로이터통신에서 좀 오보가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로이터통신이 HBM에 관련해서 5월에도 한번 삼성전자, 그때 우호적인 보도였죠. 그래서 테스트를 통과했다고 했는데 금방도 삼성전자가 아니다. 발열 문제가 걸렸다, 이런 얘기를, 아니 그러니까 로이터가 통과 못했다고 했고 삼성전자는 그거를 부인하지는 않지만 뭔가 긍정적인 뉘앙스로 해명기사를 냈었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같은 경우는 로이터가 HBM을 이제는 통과했다, 엔비디아 통과했다 얘기했는데 삼성전자가 즉각 그렇지 않다라고 반박하는 어떤 해명을 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을 정확하게 해줘야 되니까 그건 삼성전자가 잘한 것이고요. 그래서 일단 먼저 지펴볼 게 뭐냐면 로이터 보도 처음에 보도 나왔던 장 초반에는 그렇다면 엔비디아의 HBM3E에 대해서 SK하이닉스의 독점이 깨졌다라는 맥락에서 SK하이닉스가 장 초반에 3% 정도 하락을 하면서 출발을 했어요. 그러다가 삼성전자 보도가 해명, 반박 보도가 나오면서 그걸 알려지면서 SK하이닉스가 최종적으로는 거꾸로 3%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 점을 먼저 짚어넣어갈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무엇이냐면 HBM3E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어저께 같은 경우도 어떤 언론사에서는 너무 과민반응을 했다. HBM3가 뭐 대단하다고 그렇게 얘기하느냐. HBM3가 고작 해봐야 매출에서 한 20% 정도 차지하는데 D램에서 기준했을 때 너무 과민반응을 얘기하지만 과민반응을 할 수 없는 게 주가가 말해주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SK하이닉스가 독점이 깨졌다는 이유로 3% 하락을 출발했다가 독점이 여전히 유지됐구나 그래서 플러스 3% 그러면 왔다 갔다 하면 6% 아닙니까? 6% 엄청난 수치죠. 이렇고 사실 삼성전자 결국은 별별 없는 수치로 마감을 했고 그리고 제 기억에 작년 기준으로 HBM이 되게 중요한 이슈였던 2023년 YTD가 한 해 마감하면서 삼성전자는 40% 플러스가 났지만 SK하이닉스가 85%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결국 SK하이닉스가 올해 YTD 보면 지난주 금연부터 엄청나게 떨어졌으면 좋으려고 YTD가 19%인데 삼성전자는 마이너스 6%입니다. 그러니까 HBM이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 번 말씀드리니까 어제 어떤 뉴스 보도뿐만 아니라 어떤 증권사에서 제 기억에 한 달 전인가 두 달 전에 HBM이 아무것도 아니다. 너무 과민반응하지 말라고 얘기하지만 주가는 그렇게 반응하지 않은데 왜? 그게 실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출은 20%를 차지하고 있지만 HBM3 자체만 SK하이닉스가 엔비드에 납품한 영업이익률이 SK하이닉스는 NCND입니다. 부인도 안 하고 인정도 안 하는데 시장에서는 50% 영업이익이 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HBM이 중요하다는 것은 말씀드리고 그렇다면 삼성전자는 디레임에서 1992년 이후로 삼성전자가 디레임의 최강자로 올라섰고 숱한 치킨게임을 벌였지만 살아남은 삼성전자가 왜 HBM을 아직도 납품을 못하고 있어? 이렇게 엔비드에 납품을 말하는 겁니다. 삼성전자 컨퍼런스 컬을 보면 우리 막 HBM 열심히 잘 팔고 있어 얘기하는데 엔비드에 납품을 못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어디다 납품을 하고 있느냐? AMD에 납품을 하고 있어요. AMD 말고도 몇몇 기업이 납품을 하고 있는데 핵심은 전 세계 생성인 AI의 왕자를 차지하고 있는 엔비드에 언제 납품을 할 것이냐가 관건인데 삼성전자가 디레임의 왕이었던 삼성전자가 왜 SK하이닉스의 2등 기업인데 납품을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납품을 못하고 있느냐? 삼성전자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HBM3 관점에서 봤을 때는 후발주자예요. SK하이닉스가 먼저 납품을 하고 있으니까 뒤쫓아 가고 있거든요. 뒤쫓아 가다 보니까 후발주자의 서름이 무엇이냐면 선발주자가 먼저 성과를 낸 것을 다 일일이 특허를 걸어놔요. 이게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특허를 우회하면서 해야 되니까 특허를 갖다가 최적화된 공정을 갖다가 SK하이닉스가 공정을 찾아내고 특허를 걸다 보니까 삼성전자는 우회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수율도 못 잡고 있는 거고 이런 관점에서 삼성전자가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사실은 빠르면 3분기 저는 한 여유 있게 본다면 올해 정도 연말 정도 되면 삼성전자 납품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사실은 HBM3의 관점에서 삼성전자 물 건너갔고 다음 버전 HBM3이라든지 HBM4라든지 그때는 SK하이닉스를 업비트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성과를 내지 않을까라는 게 제 전망인데 어쨌건 너무 거기에 삼성전자가 납품을 했다. 납품 못했다. 거기에 1위 1비하지 마시고 만약에 납품이 성공했다면 이게 중요한 이시고 5월 10일인가 5월 20일 날 경기의 내편을 경질하면서까지 삼성전자 내부도 분위기가 안 좋거든요. 그렇다면 삼성전자 납품을 했다면 분명 공식적으로 밝힐 것이다. 그런 것을 확인하신 다음에 들어가셔도 늦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했다 안 했다 1위 1비할 대목이 아니라 지금 좀 중장기적으로 지켜보되 관련해서 HBM3 그 더 나아가서 HBM4까지 이제 얼마나 생산 여력이 캡파가 가능했는지 여부에 우리가 좀 포커스를 맞춰서 주목을 해봄직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같은 소동이 이렇게 연이어 발생한다는 건요. 그만큼 이목이 집중됐다는 걸 반증하는 거니 만큼요. 삼성전자 또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 8월 28일에 있으니까 그때쯤 해서 또 어떤 뉴스가 업데이트되는지 여부 주목해 보셔야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기록적인 폭염에 전력 수요도 급증을 했습니다. 역대 여름철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하는데 진짜 더운 것 같아요. 내가 끈적끈적하게 더우니까 불쾌지수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좀 주목해 볼 만한 종목 반종민 소장님께 들어볼까요? 개인적으로 이 이슈가 다음 주까지는 계속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전력 설비와 원전 설비 관련된 종목들은 좀 찾아보실 필요는 있지 않나 라는 말씀 드립니다. 지난달 말에 산자부에서 이르면 최대 전력 수요 발생 가능성을 이번 주로 좀 예측을 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이번 주에 최대 전력 수요 발생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모멘텀이 좀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작년 8월 7월경에 최대치인 93.6기가와트를 기록을 했었는데 지난 5일 오후 5시경에는 93.8기가와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넘은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좀 어느 정도의 분위기가 연출이 될 것 같고 예비율도 2년 만에 한 자릿수로 좀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은 전력 수요가 굉장히 좀 많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부는 지난 4월에 상업운전을 시작한 신한홀 2호기를 비롯해서 21개 원전을 모두 가동할 계획을 좀 밝혔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좀 분위기가 연출될 수 있다는 점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이번 주부터 지금 제조 분야에 대해서는 업종에 대해서는 휴가가 종료되는 시즌이고 폭염이 발생되면 결국 전력 수요에 대한 증가가 굉장히 크게 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이 이슈는 다음 주까지 계속 지속된다고 보시면 되고 거기에 따른 업종을 좀 살펴봤을 때는 전력 설비 업종의 경우에는 좀 더 기대가 될 요소들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HD, 현대 일렉트릭, 재룡전기, 산일전기 쪽에 대해서는 전력 설비주로 좀 상승이 기대가 되는데 잘 아시겠지만 AI 데이터 센터 양에 따른 전력 수요 급증에 대한 원인도 좀 있을 거고요. 추가적으로 미국 전력 인프라에 따른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한 상승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한 바이든 정부가 전력망 보강에 대해서도 3조 원 투입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좀 나왔다 보니까 여기에 따라 분위기가 더 연출이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지금 또 다른 기업이 되는 기업은 한전 KPS를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한국전력봉사의 계열의 발전 설비 전문 업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전에 대해서 풀 가동을 하게 된다 하면 결국은 정비가 계속 좀 필요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충분히 주목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2분기 때 예상치 못했던 어닝 서프라이즈를 좀 기록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분위기가 또 연출이 되고 심지어는 지금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세가 계속 좀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한전 KPS의 경우에는 지금은 신규 접근도 가능하지 않나 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전 KPS까지 한번 주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카카오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영업이익 지금 2분기 기준 1,340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18.5% 증가한 수치를 기록했는데요. 그런데 주가 지금 얼마나 지하를 파고 또 파고 있습니까? 아무래도 뭐 CEO 리스크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좀 침체되어 있는 카카오의 분위기 2분기 실적 발표 이거 지금 잘 나온 건지 한번 다른 분께 여쭤보고 싶은데 준비되어 계신 분 있으시면 제가 잠시 후에 준비할 시간을 드리고 추후 카카오 주가 대응 전략까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동차 소식입니다. 지난 7월 자동차 수출이 올해 들어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이유 때문인지 이번에는 정태근 이사님께서 한번 짚어주시겠습니다. 네, 저 기사 제목만 보면 그냥 전기차는 이제 끝난 것 같이 기사가 나왔어요. 자동차 수출 감소가. 네, 그런데 저게 이제 수출입 동향을 살펴보게 되면 전기차 영향이 있는 건 맞지만은 전기차만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 내용을 좀 말씀드릴게요. 네. 일단은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7월 달 자동차 수출액이 53억 7천 6백만 달러 기록하게 되면서 전년 대비 9% 감소했습니다. 수치적으로 보게 되면은 감소한 건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 전에 그 화면을 보신 바와 같이 전기차 수출이 둔화하게 되면서 큰 폭으로 감소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이거는 맞는 부분도 있고요. 아닌 부분도 있다는 부분을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은 그 7월 달 수출입 동향이 내용을 보게 되면 전국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제 7월 달부터 하계 휴가가 있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조업일세가 좀 작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향도 있고 그리고 전기차뿐만 아니라 아직까지는 내연기관차의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지금 자막이 나오고 있죠. 나오고 있는데 내연기관차의 어떤 감소가 큰 영향을 줬다고 보시는 게 좀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반기 자동차 수출 동향을 봐야 되거든요. 상반기 수출 동향을 보게 되면은 6월 달 같은 경우에 전기차가 43%나 감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32% 그리고 이제 아 죄송합니다.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19% 내연기관차 같은 경우는 7.2% 도리에 증가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감안해 보게 된다면은 충분히 이제 내연기관차가 방어를 해주다가 내연기관차가 일시적으로 부진하게 되면서 전기차가 부진한 부분이 상당히 도드라지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전기차만 가지고 부진하다 이렇게 보기에는 무리 있다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상반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자동차 수출이 370억 달러를 기록하게 되면서 역대 최대거든요. 역대 최대인데 이게 결국 내연기관차 그리고 최근에 하이브리드 상당히 많이 팔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영향대로 인해가지고 좋았었는데 하이브리드는 여전히 좋아요. 그 수출 같은 경우는 32% 여전히 늘어났거든요. 그리고 자동차 부품 같은 경우도 9.5% 늘어났기 때문에 전기차만 가지고 얘기하는 기회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조금 아쉬운 부분들은 그 완성차 같은 경우에 7월 달 이후에 주가가 꺾이고 아직까지 반등 포인트를 못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완성차가 좀 돌아서주지 않게 된다라면 그 하단에 있는 자동차 부품주 같은 경우는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 물론 수출이 괜찮긴 한데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을 보게 되면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우수 AMS, 세방전지, 코리아FT, 사면 이런 종목들을 보게 되면 현재 완성차 주가를 동행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저건은 무리가 있다 봐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반전 포인트는 두 가지가 될 것 같아요. 하나는 내연기관차였던 성장이 다시 돌아서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고 그리고 최근에 엔하이가 살짝 자동차 쪽에는 좋을 뻔했다가 다시 안 좋아졌는데 과거에 차하정 장세 2009년부터 2011년까지 한번 기억을 해보게 되면 그때 당시에 엔하 강세도 자동차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줬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될지 모르겠지만 엔하 강세 다시 가게 된다라면 아마 자동차 쪽도 기회가 열리지 않을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자동차는 아직까지 관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관망을 해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자동차 쪽은 수출이 인도 시장에서 또 얼마나 공격적으로 증가를 하느냐 여부 캐파 지금 확실하게 늘리고 있잖아요. 관련해서 또 데이터가 다음 달에는 어떻게 찍혔는지 여부 추세적으로 좀 길게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AI 소식 준비했는데요. LG가 최신 인공지능 모델 X4-1 3.0을 공개했습니다. 국내 최초로 오픈소스 방식으로 공개를 하면서 소스 코드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 속에 숨은 LG의 전략은 무엇인지 이번에는 하창원 본부장님께서 짚어봐 주시죠. 네, 일단은 오픈소스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아마 많은 사람들이 한 번씩은 사용을 해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사실 AI 같은 경우는 활용도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이용하게끔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채 GPT를 좀 사용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다른 소스 코드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사실 그렇게까지 크게 관심은 가지 않습니다. 특히나 저 같은 경우에 유료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활용도가 거기에 또 많이 익숙해진 것도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기능 자체는 더 우수하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기존에 사용하던 그런 UI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이 다른 이제 신규 플랫폼으로 넘어와서 그걸 이용한다라는 걸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메리트가 있어줘야 된다라는 거죠. 만약에 오픈소스로 공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또 이제 활용하면서 팁들이 나오게 될 거고 그 성능 자체가 만약에 유료와 좀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와 준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돈을 내지 않고 그쪽으로 옮겨갈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넘어간다라고 한다면 너무나도 좋은 방향으로 진행이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사실상 우리 네이버 같은 경우도 사실 굉장히 좀 강력하게 LLMM을 이렇게 공개를 했지만 사실 그렇게까지 활용도가 많이 높아지지는 않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런 이제 어느 정도로 많이 활용하게끔 하는지를 만드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오픈소스 방식으로 되면은 아마 구글링에서 많이들 활용을 하시긴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기대감은 충분히 좀 있을 것 같다라는 점 특히나 이제 제가 내용에서 조금 관심 있게 봤던 거는 이런 코딩 부분에서 굉장히 좀 활용도가 높다라는 부분이 좀 강조가 되어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좀 개인적으로 그런 쪽에 좀 관심이 많아서 자료 수줍이나 이런 거 할 때 많이 활용을 하는데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의 매력도가 어느 정도로 부각이 되는지가 좀 핵심이 될 수 있겠고 결국에는 LG가 이러한 것들을 활용해서 아마 가전이라든지 기타 자동차 전장 쪽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의 또 연결 시너지가 어느 정도로 나오는지가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G그룹 지금 AI 쪽으로도 공격적으로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모습인데 관련해서 주가 추위 어떻게 움직이는지 여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카카오 한번 주가 전략쯤 다시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무슨 구심점 잃었다. 쇄신 신사업에 급제동 걸렸다. 뉴스는 쏟아지지. 지금 주가는 신저가를 연일 경신하고 있지. 오늘의 실적 발표 좀 의미가 있을까요? 반종민 소장님. 주가에서는 단기 반등으로는 좀 의미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실적을 확인해 보니까 매출은 딱 가이더스 추정치만큼 좀 나온 것 같고요. 영업이익의 경우에 한 전년 동기 대비 한 18% 증가를 했는데 예상치보다 굉장히 좀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상치를 좀 확인해 보니까 영업이익 쪽에 한 1135억 정도 예측을 했었는데 1340억 정도 나온 걸로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연구가 잘했나요? 그것까지는 좀 더 면밀하게 살펴봐야 되겠지만 일단 수시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잘 나왔는데 결국은 앵커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사업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구조 개선이든 경영 세진이든 이것에 대해서 아직까지 끝나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오늘이 상승을 한다 하더라도 상승폭이 계속 좀 이어질지는 좀 더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아직까지는 상승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사법 리스크와 결국은 매각 관련된 이슈들을 좀 더 체크를 해보고 구조 개선까지 이뤄져야지만 카카오가 그 옛날처럼 좀 힘을 내지 않을까 그래서 아직까지는 신규 접근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가능한데 중장기 전략으로는 아직까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카카오 실적 발표에 따른 주가 전략까지 챙겨봤습니다. 이어서 가장 빠른 리포트도 확인해보고 오시죠. 박정은 캐스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나온 리포트 정리해드리는 가장 빠른 리포트 앤 공시 시간입니다. 실적을 내놓은 기업들부터 주가가 저평가됐다고 평가받는 기업들까지 증권사들이 다양한 투자 의견을 내놓은 가운데 상상엔증권은 파마리서치와 웹젠의 목표 주가를 올려잡았고요. 셀트리온과 하나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한 긍정적인 투자 의견도 등장을 했습니다. 이 밖에 하나증권은 하이브, 대신증권은 신세계를 주목하면서 목표가 하향 의견이 발행됐는데요. 아티스트 모멘텀이 있는 하이브, 하지만 4분기부터는 매수할 시간이라는 진단이 나왔고요. 신세계에 대해서는 오늘 4개의 증권사 리포트가 발행된 가운데 모든 증권사가 목표가 22만 원을 제시한 점 부각됐습니다. 먼저 파마리서치 리포트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파마리서치의 2분기 매출이 상상인증권의 매출 전망치인 766억 원을 상회한 833억 원, 영업이익은 추정치 276억 원으로 돈 308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리엔톡스 수출을 중심으로 의약품이 성장했고, 의료기기는 내수 중심의 고성장, 그리고 수출 증가가 감지된다고 진단을 했는데요. 화장품 수출도 1분기에 대비해서도 57.9% 증가한 120억 원을 기록하는 등 리쥬란의 브랜드 파워가 입증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상상인증권 외에 다울투자증권과 신한투자증권도 오늘 파마리서치에 대한 투자 의견 내놓은 가운데 모두 목표가 상향 조정에 나선 점 주목해봐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셀트리온 리포트입니다. 키움증권은 오늘 셀트리온이 방어주이면서도 성장주로 판단된다며, 제약바이오 업종 내의 최선호주로 꼽았습니다. 이에 투자 의견은 매수를 유지했고, 목표 주가는 25만 원으로 상향 제시했는데요. 셀트리온의 올해 2분기 매출은 작년보다 67% 증가한 8,747억 원, 영업이익은 60% 감소한 725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매출액은 시장 전망치인 7,973억 원을 상회했고요. 영업이익은 731억 원에 부합했습니다. 진펜트라의 본격적인 실적 성장 수치 확인은 내년이 될 거라고 전망했지만, 하반기 3공장 가동과 함께 PPA 삼각비 감소와 고마진의 후속 제품 배출 비중 증가 등 수익성 개선 모멘텀이 건재하다고 판단한 점, 투자에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가장 빠른 리포트 앤 공시 박장원 이었습니다. 셀트리온 목표가 상향 조정 리포트까지 확인해봤습니다. 이어서 어닝 쇼크를 기록했던 기업도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2분기 어닝 쇼크 기록했습니다. 아모레퍼스픽의 주가가요. 전 일정 정말 패닉처럼 미끄러졌죠. 25% 가까이 급락을 했는데, 하루 사이 4만 원 이상 급락하면서 총 2조 4천억 원이 넘는 시총이 증발했습니다. 이렇게 큰 종목이 주가가 20% 넘게, 그리고 또 상승장에서 이렇게 빠진 거는 흔치 않은 일인 것 같은데, 대응 전략 반종민 소장님이 제시해 주시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단기 조정은 좀 더 더 있을 거라고 보는데, 오히려 조정이 좀 나왔다가 일부 좀 횡보 구간을 거치게 된다면, 그때는 좀 매소 관점으로 유효하다라고 좀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모레퍼스픽에 대해서는 어닝 쇼크를 좀 기록을 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깜짝 놀랐고요.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 아모레퍼스픽을 들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웠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점을 봤을 때는 당연히 좀 매도의 의견이 맞기는 하긴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는 상황이 아니라고 저는 판단이 들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 분명히 다시 또 포트폴리오 점검을 통해서, 다시 좀 재조정을 통해서 아모레퍼스픽에 대한 상승 가능성도 좀 예측을 하고 접근을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닝 쇼크에 대한 내용은 나왔으니 어쨌든 악재적인 내용들은 반영이 됐다. 그렇지만은 다시 좀 좋아질 가능성도 열어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특히 이렇게 그 어닝 쇼크를 기록을 했던 거는 기대치가 굉장히 좀 높았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코스알엑스에 대한 관련된 기대치가 굉장히 좀 높았던 게 원인이 될 수도 있고요. 게다가 이제 중국 쪽의 매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악화가 됐습니다. 근데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아모레퍼시픽의 경우에는 중국 매출 의존도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좀 낮추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미국 쪽에 수출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고 심지어 중동 아프리카 쪽에서도 수출이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감은 하반기에 가면 갈수록 다시 또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투자 포인트를 좀 참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중국 쪽에 대해 계속 좀 얘기를 많이들 하시는데 아모레퍼시픽이 원행 중국 쪽의 매출이 과거부터 많이 발생이 됐다 보니까 거기에서 아직까지 투자 심리가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만 결국은 지금 아모레퍼시픽도 중국 쪽의 구조 개편이다 이런 것도 진행을 하고 있긴 하지만 점점 중국 쪽의 의존도를 낮추고 해외 쪽으로 돌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투자 심리상의 흐름들을 봤을 때는 어제 하락폭을 크게 보였기 때문에 오늘도 또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조정폭이 어느 정도의 하락폭이 맞게 된다 한다면 오히려 그 횡보 구간을 잡았을 때 그때 접근을 하면 늦지는 않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으로는 다시 좋아질 수 있다는 점을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장품주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좀 조정의 빌미를 제공할 만한 요소인지 또 그렇다면 그 조정을 이용해서 매수 관점을 이용할 수 있는 타이밍인지 궁금하거든요. 일단 아모레퍼싱만 두고 봤을 때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나머지 화장품주의 경우에는 결국은 이 아모레퍼시픽은 결국은 자기의 제품을 중국에서 판매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첫 번째 케이스가 결국 중국 매출이 떨어지게 되면 좋지 못할 거고요. 그렇지만 중국의 ODM, OEM 업체의 경우에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고 미국의 ODM, OEM 업체의 경우에는 화랑을 겪을 가능성이 높고요. 미국이 수출해서 화장품을 판매하는 업체들은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 점을 좀 같이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의 부진한 실적 발표와 비롯해서 화장품 관련해서 투자 전략 재정비해 봤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KB금융이 기업가치 재고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자사주 998만 주를 소각한다고 발표를 했는데 약 8천억 원에 달하는 규모거든요. 자사주 소각,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습니까? 정택근 이사님. 일반 주주라기보다는 대주주가 정말 좋은 일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결국 주주 환원체계 두 가지가 있죠. 자사주 매입, 그리고 소각,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두 번째는 배당 이런 부분인데 결국 이런 것들은 누가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 그게 관건이고 그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 주체가 수혜나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자사수가 상당히 좋죠. EPS 관점에서 마찬가지고 배당 관점에서 마찬가지로 좋은 부분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이런 것들이 일회성으로 끝이 날 것인가 아니면 지속이 될 것인가가 중요한데 금융주 같은 경우는 아마 하반기에도 계속 지속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상반기 단기 순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4대 금융주사가 역대급으로 또 순위를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하반기도 연간 16조 정도 예상이 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역대급 어떤 순위를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러다 보니까 주주 환원책에 대한 여력은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주주 환원책에 추가적인 어떤 주주 환원책을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일단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배당 주는 것도 좋아하는데 배당보다는 자사수 소각이 좀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기업 입장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이 주주도 마찬가지고 세금적인 부분도 감안을 안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세금 부담 없이 주가가 부양이 되게 되면서 주주한테 혜택이 돌아간다.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 자사수 소각은 정말 반가운 일이다.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처럼 좀 배당세약을 높여가지고 이런 적극적인 주주들이 어떤 환이 될 만한 자사수 매입을 좀 더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여담이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실적이 잘 나오게 되면 증시가 전반적으로 좋은 흔들이 나오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그런 부분들이 많지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아쉬운 부분들인데 금융지였던 주주 환원책 이런 부분들이 다른 업종들로 많이 확장이 되게 되면서 도움이 좀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9월 달에 KRX 코리아 밸류업 지수가 발표가 예정인데 이제 조금씩 이제 8월 달 지나고 9월 달 연말로 가게 되면 또 배당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은 금지가 좀 쉬고 있지만 이 주주 환원책에 대한 기대감들이 다시 수납을 타고 다시 주도적으로 나서게 된다면 랠리는 다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본다면 금융지는 당연히 봐야 되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최근에 현대글로비스이라든지 DBIT이라든지 주주 환원책에 힘을 쓰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분명히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KB금융의 대규모 자사주 소각 뉴스 확인해봤고요. 마지막으로 공시 하나 챙겨보겠습니다. KCC글라스가 2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영업이익을 보니까 급격하게 감소를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 조우진 대표님께 들어볼게요. 잠정 실적을 발표했는데 잠정 실적을 발표하는 기업이 있고 발표하지 않는 기업이 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플러스마에서 15%가 변동이 생길 때는 잠정 실적을 발표해야 될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KCC글라스가 영업이익이 엄청나게 줄었으니까 잠정 실적을 발표해야 될 의무가 발생한 거죠. 매출, 영업이익 순익 중에 하나라도 15%가 플러스마에서 변동이 생기면 잠정 실적을 발표해야 되는데 매출이 뛰어오는데 영업이익을 어떻게 줄 수가 있느냐 궁금증이 생길 수가 있는데 두 가지 때문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작년 연말에 산업용 전기료를 인사했는데 그거 KCC글라스가 직격탄을 맞으면서 산업용 전기료가 너무 놀라서 영업이익이 줄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인도네시아에 큰 규모로 공장을 짓고 있는데 그 공장을 지으면서 외환 결제를 하는 과정에서 외환환차선이 생겼다. 이것 때문에 영업이 급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두 가지 다 일회성이기 때문에 물론 전기료는 계속 부담이 가겠지만 전기료가 부담이 가는 것은 당연히 원가가 생산 원가가 올라갔으니까 그거는 최종 유저, 최종 고객에 전가할 수 있습니다. 그건 합리적이니까 그런 점에서 일회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KCC글라스가 매출은 좋아한데 영업이 나빴다는 것은 사실은 매수 기회라고 볼 수가 있고 KCC글라스에서 사업 본질을 말씀드리면 당연히 사명에서 알다시피 글라스니까 우리가 지금 보시는 여러 가지가 다 글라스가 활용되는데 특별히 현대차그룹의 완성차의 특히 고급차의 차량용 유리의 KCC글라스가 거의 시장 점유율이 아주 높습니다. 그러니까 KCC글라스가 창업주인 정상용 회장이 정주영 회장이 막내 동생이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현대가니까 현대차그룹의 처음에 납품을 했을 것이고 그런데 그 이후에 현대차 완성차가 처음에는 국내 차에만 거의 전전하던 수준에서 점점 세계 시장을 확대했던 그 시기에는 KCC글라스가 단순한 현대차의 일원이기 때문에 납품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현대차의 위상이 높아졌으니까요. 그래서 KCC글라스도 더불어서 자세히 자가의 차량용 유리를 기술 개발을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주 높은 수준으로 됐기 때문에 결국 말씀드린 건 뭐냐면 현대차의 완성차가 계속 질주를 하다 보면 KCC글라스의 매출도 동반 상수화가 쓰고 있는 그런 구조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겠고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무엇이냐면 올해 국민연금과 KCC글라스 사이에 마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대표이사의 보수가 들어간다는 것을 마찰이 있었다 보니까 지분율이 줄었습니다. 이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민연금의 지분율까지 조금은 감소한 KCC글라스 앞으로 주가 향방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화창원 본부장님께 오늘 개장 전 체크해야 할 포인트 좀 정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좀 좋을 것 같으세요? 어떻게 보세요? 네, 오늘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전일 시간의 마감까지만 하더라도 미니나스닥 선물이 1.5% 이상 올라가면서 상당히 좀 기세를 끌어올렸는데 이게 미국장이 개장하고 한 2시간 지나서부터 좀 낙폭이 확대가 됐었고요. 상승분을 다 반납하고 오히려 많이 플러스였던 것들이 다 마이너스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올라왔다가 떨어졌기 때문에 사실상 좀 부담은 좀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야간 선물 기준으로 마이너스 1.53%가 빠졌고 현재 현물과 베이스 차가 또 5 이상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 증시는 1% 전으로 좀 일단 하락 출발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또 실시간 국제 효과가 또 급등을 했습니다. 제가 새벽에 봤을 때 3%대 이상도 좀 상승이 나왔는데 원유 재고에 대한 발표에서의 부분들도 있었지만 어쨌든 좀 중독 리스크가 여전히 좀 남아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해운방산 뭐 이런 지정학적 관련된 종목군들 단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으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국내 옵션 만기일이죠.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파생 쪽에서 정말 피터지는 전쟁들이 좀 있었는데 이 부분에서 수급 변화가 좀 강력하게 나올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게 지나가면 미국의 옵션 만기일 16일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는 변동성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내 코로나 입원 환자 수가 한 달 만에 5배 정도 더 증가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오늘도 코로나 관련 주들의 변동성까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목요일 이슈앤 전략 네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